논술 전형에 주관점을 두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연들 내가 논술 전형을 쓴다면 또는 쓰지 않는 책도 마찬가지고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더니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라더라고. 정신상태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수능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 농담 비슷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론 과학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수능 만점이면 과학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서 설득까지 다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수능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선생님 저는 논술에 올인할 건데요. 올인하지 말라고 했지. 선생님이 저번에서 올인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론 사람마다, 수험생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평균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시에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능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술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데 무게중심을 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오프라인, 온라인 뭐 상관없는데 보통 논술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논술한다라는 그런 미명 아래의 여러분들이 수능을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야. 대신 항상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수능 체제가 없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요. 한양대 위주로 쓸 거예요. 저는요. 서울시립대 위주로 쓸 거예요. 저는 뭐 건국대 위주로 쓸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뭐 아주대 뭐 인하대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이 있어. 있어. 그런데 이런 물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 선생님 저는요. 사실은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수능까지 볼 정도는 안 되고 수능 안 보고요. 대신 이런 대학들 정도만 돼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은 안 보고요. 논술만 준비해서 이런 대학들만 시험을 볼 거예요. 는 예외로 하자고.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마.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은 수능 보는 친구들은 이런 대학을 준비하면 안 되나 해도 되지. 해도 되지. 그런데 이런 대학 때만 하는 건 위험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보통 논술을 적게 써서 3개 많이 써서 6개까지 쓰는 친구들 놓고 봤을 때 이런 대학들이 걸쳐지는 거지. 걸쳐지는 거지.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도 보통 같이 준비한다고. 그런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수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도를 선생님이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상징적인 수치로 얘기한다면요. 수능의 중요도는 선생님은 90%로 봐. 평균적인 얘기야. 응. 90%로 봅니다. 그러면 이 90%의 의미가 뭐냐. 투자 시간. 자 여러분들 물론 학생들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일주일에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몇 시간 정도 공부하니. 정말 적게 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봤을 때는 한 50시간. 그다음에 정말 많이 하는 친구들은 80시간까지 공부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매일 11시간씩 하면 거의 80시간 되거든. 80시간 너무 심했나?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시간의 대부분은요. 수능에 투자하는 거야. 그건 논술이 10%인가요? 논술 전용을 준비한다면 아니야. 선생님 봤을 때는 논술은요. 5에서 정말 많이 쓰면 한 8%. 근데 8%를 추천하진 않아. 근데 5에서 8%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물론 주당 시간입니다. 주당. 자 그러면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은 선생님 봤을 때는요. 3에서 정말 많이 쓰면 5시간이야. 주당. 어 선생님 근데요. 여름에는 뭐 광훈술도 전 준비해야 되고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평균. 평균 얘기하는 거. 평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실제로 공부하는 동안에는요. 예를 들어서 저는 3시간만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요럴 때는 어때? 그치. 보통 수능까지 쉬더라고. 어쨌든 간에 논술을 보통 공부 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능 직전에 보통 한 3주 정도는요. 수능 올인 기간이라 해서 또 논술을 안 해.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펼쳐놨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중간 정도 시간으로 얘기할까? 그러면 4시간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는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요. 그러면 실제로는 할 때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한다는 얘기야. 주당. 물론 주당.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뭔가요? 그럼 나머지 퍼센트는. 나머지 퍼센트는 뭐냐면 내신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부 서류가 필요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준비하는 거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학생부 종합 이런 거 학생부 교과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여기다 투자할까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때도 수능 조금 올리고 논술 조금 올리고요. 예를 들어서 수능은 2% 내지 3% 하고 논술을 7에서 8%.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 안 한다면? 그치. 여기가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온전히 여기다 갖다 쓰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예외로 한다고 그랬어. 여기는 걸치는 거지. 이것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고 그랬어. 자꾸 이걸로 딴지 걸면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논술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국어가 약해. 국어실력을 올리고 싶어. 방법은 뭐야? 아 국어만 하면 돼. 하루 종일.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논술만 하면 돼. 그러면 논술 실력 올려. 올라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런 데만 쓰는 친구들을 제외한다면 수능 체제가 어쨌든 간에 걸쳐진 대학을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한다면요. 분명히 논술만 공부를 하면 논술 실력은 오르지. 오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 제가 봤을 땐 저는 논술 고3 기준으로 전국 0.01%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요. 수능 공부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능은 어지간하면 적당히 공부해서는 무조건 등수는 밀리게 되어 있어. 왜요? 공부를 안 한다가 아니라 적당히 공부해도. 왜?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을 논술에 투자하면 이제 여러분들 수능 실력은 떨어집니다. 등수는 떨어지는 거야. 이게 딜레마야. 왜 딜레마예요? 자 여러분들 논술 실력은 오르는데 수능 실력이 떨어져. 그래서 수능 체제는 통과 못해. 그러면 무슨 얘기야? 논술 전용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야. 딜레마지. 자 그래서 샘이 강조하는 이 시간의 의미 자 이 시간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게. 첫째는 뭐냐면요. 샘이 이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가 이게 수능을 건드리지 않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인 것 같아. 왜냐하면 물론 이 시간도 아깝게 하지. 수능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실 뭐 빠른 친구들은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수능을 보고 온 거고요. 좀 늦는 친구들도 보통은 이제 고1, 2때부터는 수능을 어쨌든 바라보고 공부를 해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당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 때문에 저는 수능이 흔들려요. 하면 왜 대부분의 시간을 수능에 투자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수능 공부를 잘못한 거지. 이 시간 때문에 수능 시간 흔들리면 말이 안 됩니다. 수능 공부가 흔들리면 말이 안 돼.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는 시간에서만 빼우는 게 아니야. 선생님 저 요새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 중에 뭐에 삘이 꽂혔어요. 아 그거 안 보고 공부해야지. 딱 1년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수능을 건드리지 않는 요정도라면 선생님 봤을 때는 큰 틀에서 수능 공부하는 시간을 건드리지 않는다. 자 그런데 내가 요정도 준비했는데 나의 경쟁자들이 전부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한다면 어 상대적으로 내가 준비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첫째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 거의 없어 얘들아. 둘째 그런 친구 있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논술 실력은 오르지만 음 이렇게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없어.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 친구들은 일단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학기 때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 잡으려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늘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요 유미한 논술 실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은 거야. 단순하게 왜 수능을 건드리지 않는 공부 시간을 확보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논술 실력을 만들 수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 근데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 이 정도면요. 이거 이상으로 진짜 많이 공부하는 경쟁자들은 경쟁자들은 거의 없다. 이거 이상으로 공부하는 경쟁자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돼.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큰 틀의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러면 논술 대비해서의 기본은 뭐냐면요. 결국은 수능과 논술의 또는 논술 준비의 조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특수한 케이스의 어떤 그런 상황 친구들 빼고는요. 수능과 논술 준비를요.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잘 균형을 잡아야 돼. 근데 그 균형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1대1이 아니야. 1대1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어떤 그런 조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가 주가 되되 즉 무슨 얘기야. 수능은 논술 대비를 안 하는 친구만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수시의 기회도 살리기 위해서 논술을 많은 시간 투자는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결합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빠르게 시작해서 시작해서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친구들 꾸준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논술 대비해서 어차피 여러분들 논술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이거는 보통 혼자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논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이 두 가지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능하고의 조화 1대1이 아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많은 시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해서 꾸준하게 즉 수능은 남들만큼 거기다가 나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논술을 적은 시간에 남아 꾸준하게 가겠다. 오케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틀 뭐 선생님이 길게 얘기해봐야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모든 학생들이 논술에 유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신 선생님이 여기서는요. 당연히 수리논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계 논술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리논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계 논술. 자, 그럼 모든 학생이 논술에 유리한가?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영어는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영어도 그냥 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구경수, 가가 구경수, 가가요. 예를 들어서 3월이라고 가정할게. 그냥 3월이라고. 자, 3월에 구경수, 가의 등급이 물론 여러분들 같은 등급이라도 원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큰 틀에서만 이해를 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적당히 골고루 잘 나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아,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1112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적당히 골고루 비슷하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엔요. 특히 이렇게 잘 나온다면 더더욱이지. 자, 보통은 수시를 준비하더라도요. 정시랑 거의 비슷한 대학을 갈 학률이 높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게 맞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이런 친구들이 보통 논술 준비를 한다. 하면 보통은 보험용으로 합니다. 보험용으로. 그러니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간대 중에서도 좀 적은 시간대로 혹시 내가 논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딱 보험용으로 수업 위주로만 하는 거지. 예습 복습보다는.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런 친구들 하면 논술 준비를 한다면 보통은 보험용으로 한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 국어하고 영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심할 경우에는 뭐 4, 3 뭐 그 다음에 뭐 1, 2 뭐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런 친구 어때? 좋은 대학 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좋은 대학은 못 가. 근데 우리가 아주 좋은 대학은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뭐야? 그치, 정의시야. 물론 우리가 뭐 가중, 실제로는 가중시가 적용되지만 가중시를 무시하고 얘기를 하면요. 평균 등급이 2.5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주 좋은 대학은 못 간다고. 오케이.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정시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자. 보자. 물론 우리가 등급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친구도 1등급이고 수학이 이 친구도 1등급이야. 누가 더 수학 잘할 것 같아? 누가 더 잘할 것 같아? 확률적으로. 잘 모르겠어? 어, 오케이. 자, 선생님 봤을 때는요. 자, 3월이라고 그랬어. 자, 이 친구 이 위에 있는 친구 뭐 공부할까? 지금. 과학 공부? 아, 과학 공부도 하겠지. 근데 과학 공부를 뭐 그렇게 뭐 공부 시간의 절반을 과학 공부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그렇지? 골고루 공부할 가능성이 높아. 왜? 골고루 잘 나오니까 이제 골고루 그걸 유지해야지. 그러면서 과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3월이야. 뭘 공부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수학과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야, 얘들아. 3월이야, 아직. 지금 9월이면 이 친구는 솔직히 이 정도면 국어, 영어 포기하고 수학과학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9월이나 10월이면. 근데 지금은 아직은 3월이야. 무슨 얘기야? 이 친구는요. 국어, 영어가 오르면 사실은 정시까지도 좋은 대학을 넘보면서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어, 영어를 좀 더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 친구보다 오히려 수학을 적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근데 주위에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수학을 열심히 하던데요? 그러면 아무런 전력 없이 지금은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 친구는 실제로 국어, 영어를 올리면 굉장히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높아지면서 넓어지거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염두에 공부한단 그 가정 하에서는요. 3월이라면 이 친구는 국어, 영어를 좀 더 투자해서 주중적으로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물론 얘네들은 유지하려고 하겠지. 근데 어쨌든 국어, 영어를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는 확률적인 거야.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수학을 더 잘하는 게 높아. 오케이. 자 아 물론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 봐봐. 물론 이 친구는요. 연대는 못 쓰겠다. 그치? 수능 체제를 못 맞췄으니까. 근데 연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논술 보는 대학은 다 쓸 수 있어. 왜? 이것만 가지고도 수능 체제를 맞추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물론 뭐 의대라든지 이건 좀 별개니까 그렇게 특수한 경우는 좀 제외하면.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요. 더구나 자연계 논술은요. 수리 논술 내지는 수리 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이고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들조차도 변별은 수리 논술에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물론 수능 수학하고 수리 논술은 달라. 근데 똑같은 공부를 했다면 수능 수학이 잘 나온 친구들이 수리 논술도 잘할 가능성은 높아. 왜? 어쨌든 기반으로 깔고 있는 건 유사하거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절대 진리는 아니야. 그렇다면 이 친구는 논술 전형만 놓고 봤을 때는요. 실력적인 면에서 이 위에 있는 친구한테 뒤질 이유가 없어.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반드시 논술을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자연계 논술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학교가 왜? 전형적인 이과형이잖아. 학생이. 학교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 때문에 이 실력이 있지만 뭔가 정시에서 우리 학교에 못 들어올 학력이 있는 친구들을 논술 전형으로 뽑겠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래서 이 친구는 반드시 자연계 논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친구가 유리해. 오케이. 꼭 이게 1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요. 2, 2, 뭐 그 다음에 1, 1이에요. 그 정도는 차이가 아니야. 이렇게 심하게 차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틀만 이해해. 오케이. 자, 그면요. 반대로인 친구도 있지. 자, 이게 1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3, 4.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친구들은요. 논술 해도 불리해.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얘보다 더 높아. 1, 1이 있고요. 그치. 3, 4. 이 친구는 3, 4. 1, 2니까. 근데 아니야. 논술 시험에서는요. 분명히 이 친구가 불리합니다. 이 친구보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이 친구는요. 지금 수학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수능. 선생님 근데 수능 공부에서 나중에 오르면 논술 안 하고 있다가 논술 전용은 전혀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친구는요. 지금 당장 논술보다는 수능 수학과학을 올려야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게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3, 4인 친구들은 수능 실력을 올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값을 봐야 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시가 자연계 수시가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면 그때 논술을 시작하는 거야. 좀 늦긴 하겠지만 이게 안 오르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대신 자기가 추세까지 봐야 되거든. 당장 성적도 중요하지만 저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라는 추세까지 본다면 논술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줄어진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다 논술 그게 아니야. 평균 등급이 비슷하다 해서 논술에서 상황이 비슷하다. 아니라는 얘기야. 대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상대적인 수치 차이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과 특히 수학 수학을 잘하는데 국어 영어를 못해서 정시에 좋은 대학을 못 간다. 상대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논술해서 자연계 논술에서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그런데 하면 보험용이지. 그러면 이제 시간은 적게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진도 정도만 맞춰가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에서는요. 일단은 수학과학을 올려야 돼. 수학 실력을 좀 더 닦아야 돼. 오케이. 골고루 안 나오는 거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분명히 염들 물론 이게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만 놓고 봤을 때 이걸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실력으로 놓고 봤을 때요. 이런 등급 간의 차이만 가지고도 논술 전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지 물론 기준은 정시야. 분리할지를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큰 틀에서야. 그거 가지고 자기가 현재 상황에서 논술 대비를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큰 틀에서는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뭐 여러분들 40만 명 60만 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실력 상황은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야. 샘플적인 예시니까 자기 사항에 맞게 여러분들이 의도는 이해가 지겠지. 선생님이 말했던 의도는 그 틀 내에서 잘 해석해서 자기가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게 아니라 논술하는데 유리한 그런 상황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큰 틀에서 짧게 짧게 간다고 했어. 자 큰 틀에서 여러분들 논술 대비생 포함해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특히 논술 준비하기 때문에 가끔 논술을 도피체로 삼고 수능을 약간 도회시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 조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논술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조차도 수능이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되지. 그게 여러분들 실제 전략에서 반영이 돼야 돼. 근데 그게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게 결국은 투자 시간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면 아 이 정도면 할 만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들었을 때 어쨌든 간에 좀 논술 전형에서 유의한 상황인지 기본적으로 그것도 점검하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짧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들으면 더 자세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이 또 미리 얘기한 대로 주제를 좀 나눠서 또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줄게.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기본적인 정보 잘 취합해서 내가 논술 전형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